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.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.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방역 정책을 큰 틀에서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너무 빨라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신규 확진자 17만 명은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할 때 거의 2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.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그제 하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증가속도도 빠릅니다. 국내 분석기관들은 어제 기준 13만 명 이상, 일주일 뒤인 다음 달 이일에는 17만 명 이상을 예측했는데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셈입니다. 다음 달 중하순으로 예상됩니다. 코로나19로 예상되는 정점대의 확진 규모도 예측치인 최대 27만 명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오미크론의 누적 치명률이 0.18%로 낮은 것이 주요 이유인데 특히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0.08%까지 낮아져 0.05에서 0.1% 사이인 계절 독감과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.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거리 두기 등 방역 정책을 큰 틀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현재 위중증 환자는 35일 만에 다시 500명을 넘었고 그제 사망자도 99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한편 대구지법은 대구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회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한 달간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, 카페 등의 방역패스가 정지됐습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 ари 등의 방역패스 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